현나 박정vo 왜 한 얘기 알아? 오시다가 백요? 거기서 사주네 뭔데? 그거 살 거야? 이거 2개 살꺼야? 에잉? 아니야 그거 살꺼야? 이거 2개 살꺼야? 그래 이거요? 이거 많이 쳐 많이 쳐 자 이거 2개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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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줄게요 이거 한 번만 사는거야 이제 그만이야 진짜 이거 얼마예요? 나 8천원 넣어 드릴게 8천원 아 제발 아이 못해 그만 제발 가자 가자 엄마랑 좋아해 엄마랑 좋아해 귀엽다 뭐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? 토끼? 귀엽다 안녕 눈이 들어서 가면 안 돼요 언니 눈이 너무 좋다고 하고 싶어 눈이 너무 좋다고 하고 싶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못해 나는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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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해 아냐ㅋㅋㅋㅋ 엄마가 오묘해서gal grandma 아냐 이리완아 아니야 neo 상체 betrayal Git 또 입고 어딜 가야 돼? 이곳은 다 먹어야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? 이거 괜찮지 않아? 응 진짜? 완전 잘 찐지 안녕히 계세요 고마세요 벨공주 잠옷 샀네? 그래도? 이거 안 바빠 응? 벨공주 잠옷 뭐야 그거? 아 이거 아까 그 냉신 바빠 그거 빨아줄게 한번 해봐 네 벨공주 잠옷 우와 다리까지 이건 또 뭐지? 이거 뭐야? 아 도장과 이건 뭐야 아 이거 아까 아저씨가 선물로 준건가? 아저씨가 선물로 준건가? 하이 봐 귀엽다 오 왕관머리띠 그리고 이거는 겨울바지 아 이것도 겨울바지구나 몇개나 산거 이거? 몇개는 내꺼야 동생은 옷 하나 샀는데 예주가 다 샀네? 동생과 사러 갔는데 내꺼 너무 많이 샀네 아빠 똥집 아이는 예주 용돈으로 동생 옷 사줄래? 안돼 어? 싫어? 안돼? 네 사주자 알겠어 예설이도 득템 좀 하자 알겠어 예설이도 득템 좀 하자 알겠어 알겠어